안녕하세요 시커드 꼬마 뽀꺽지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지비지 또는 파이트를 하다가 보면 자신의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일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꿀팁입니다 윈도우 검색창에서 마우스 설정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시고 쭉 내리시면 관련 설정에 마우스 포인트의 포인터 크기 및 색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고 1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5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절대 본인의 마우스 포인트를 못 찾을 수 없겠죠? 유용하게 쓰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정보만 올려드리는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